8. 주요 컨셉 설정문서 파트별 주요 컨셉 설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1. 중심 컨셉 2. 세계관 3. 스토리 설정 4. 게임 시스템 5. 배경 컨셉 6. 공룡 캐릭터 7. 조작 방법 8. GUI 9. 사운드 10. 게임 시점 11. 인공지능 12. 애니메이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심 컨셉은 VR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형태이고 세계관은 16종 3D 공룡 캐릭터가 300여 마리가 배치되어 있고 체험자가 돌아다니면서 어드벤처 한다는 형태이고요. 스토리 설정은 주인공의 행보를 간략하게 스테이지별로 동일한 스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별다에 튀지 않는 부분으로 정리했고요. 시스템은 동일하게 간편하게 복잡하지 않은 번거로운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였습니다. 배경 컨셉은 공룡 시대에 맞는 색감과 배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캐릭터는 실제 살아있는 고퀄리티로 공룡 같은 느낌 공룡이지만 3D 모델로 해서 실제 공룡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을 주었습니다. 조작 방법은 옆으로 가로 모드로 해서 작업하고 이동과 기능 버튼을 분리하여 19도 빠르게 조작할 수 있게 하였고요. 1인칭 내비게이션 바를 배치하여 알기 쉽게 조정하였고 사운드는 숲속 느낌의 한 곡을 준비하고 흑과함은 각 공룡별 흑과함 3개 이상씩 해서 48개에서 50여개 이상 준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게임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공룡 캐릭터별 각 스테이지별로 4군집으로 나누고 AI를 통해서 5마리까지 랜덤하게 움직이고 10차선 컨셉을 통해서 시선 타겟을 통해서 움직이게끔 처리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은 2군집은 별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정보했고 1군집은 라이트 유닛을 통해서 자동 이동할 수 있게끔 처리하였습니다. 부산해주셨습니다. 아멘